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그런 제도나 합법적인 절차에 도용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대한 탈법과 불의가 교정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상당히 벗어나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가 정상상태로 보면 크게 벗어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기존의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수정이나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상태를 한참 벗어나버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고지 얼마 되지 않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의 분수대에 실리는 글을 주목해서 읽는 편입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가 기구한 불신시대라는 칼럼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한국시민 같으면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거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치란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답은 식량을 풍족히 저장하고 군비를 넉넉히 갖추고 백성에게 신뢰받는 것입니다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돌아온 답은 그것은 군비입니다 하나를 더 버려야 된다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식량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은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미, 무신, 분립이라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금과 옥조로 통했던 무신, 분립의 출처는 바로 노노입니다 공장 국가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백성의 신뢰, 백성의 신망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이 입안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망해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을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순자입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글을 제가 접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논평은 박진석 사회에디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이 입안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망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런 명제처럼 당연히 망하지만 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그런 국민들이 겪겠는가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박진석 사회에디트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백성은 조용하고 어스룩해 보일지 몰라도 바보가 아닙니다 멍시엔스 중국인민대 교수는 저서인 정관에 취해서 왕세충의 신뢰를 들었습니다 수나라 말기의 장수 왕세충은 여론조작으로 황제를 속이고 선양의 행태로 옥자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정나라를 세운 그는 백성과 함께 정치하겠다면서 황제 행차 때 백성이 사전 대피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또 조회도 황궁 밖에서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정이 났던지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쇼를 접어버렸습니다 백성은 금세 그의 실체를 간파했고 앞을 다투어서 당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멍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황제는 쉽게 속일 수 있었지만 백성을 속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나운 물이 됐던 것은 지난 정권이 무신분립을 입으로만 떠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뢰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의 물줄기에 얹혀서 권력을 차지한 현 정권은 신뢰를 회복했을까? 너나 마다라! 쇼 집어치워라! 맨날 똑같은 소리나는데 인공지능이냐? 최근 열린 사회부총리와 질병관리청장 주재 온라인 생균계 방송창에서 적나라하게 올라온 댓글들이 답을 대신할 듯 보입니다 사태 초기부터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서 오락가락 우왕좌왕해온 정치적 방역이 K-방역의 허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분노한 민심의 뒷것입니다 조용히 정부를 뒤따라던 백성이 서서히 노도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노도라는 것은 노한 그런 물결이나 이런 것을 뜻하겠죠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박진덕 사이 에디터의 지적처럼 저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설득 온라인 방송을 보고 또 거의 같은 시점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온라인 방송에서 민심의 실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노도와 하나로 뭉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간편한 분노 표출이 바로 온라인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노가 오프라인 세계 실세계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박진석 사이 에디터의 결론 파트입니다 소설가 이문구 씨가 살았다면 그는 민심을 이렇게 요약했을 듯 싶다 이런 다시 살아도 짐작이 철리고 생각이 두 바퀴 반이라 말이여 말 안하면 속도 없는 줄 알아 총껏이라고 업신여기다가는 불개미에 빤서 벗을 줄 알아 우리 동네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박진석 사이 에디터의 불신 시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논평은 우리 역사는 민심을 완전히 위반하고 불법과 불의의 앞장선 권력에 한거였던 자랑스런 그리고 훌륭한 그런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4.19 의거가 그랬고 부마항쟁 6.29 선언한거 등이 모두 그런 자랑스런 역사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따금 해외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거나 또 문헌을 접할 때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곳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 자랑스러웠던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맞는가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고 그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성이나 태도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보면서 그 강건하고 건박하고 실용적이었던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의 후손들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인들을 보면서 전후부터 1980년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할 때까지 세계 최고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던 바로 그 그리스인들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민족이든 사회든 변질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난했지만 그래도 배움에 대한 열렬함이 있었고 정의에 대한 갈증과 목마람이 있었던 시대에 노도와 같은 그런 함성이 불법과 불의를 자행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각자가 재살기에 급급하고 돈이 되지 않는 일엔 몸을 던지지 않고 자신의 일신에 불편한 것에 대한 일체의 관약을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상권분립이 이미 저만치 물 건너갔고 수사기관이 권력의 수족처럼 움직이고 그 우렁차게 보이는 대법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박진석 사회에디터의 낙관적인 지적 조용히 정부를 뒤따라든 백성이 서서히 노도로 변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결실로 드러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긴 시간 동안 험한 꼴과 죽을 고생을 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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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